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존하는 전세계 스타들을 모두 제치고 브랜드 가치 1위에 올랐습니다. 22일 소셜미디어 오디터 업체 스피컬J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방탄소년단 뷔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폰서 포스트 추정 비용은 최고 77만 3천 달러으로 평가됐습니다. 스폰서 포스트 비용은 계정의 팔로워 수화 관련 활동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인플루언서 통계에 따르면 뷔의 포스트당 평균 좋아요는 1290만개로 동영상 포스트가 이러한 비용으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앞두고 제즈바에서 만보 댄스를 즐기는 동영상은 4시간 만에 천만, 13시간 만에 2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아시아 최단기간 전세계에서는 역대 2위로 빠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위인 호날두의 팔로워 수가 4억 3천만 명으로 비의 10배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비의 소셜 영향력과 화제성을 입증한 셈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 스타들을 놓고 봐도 최고 수준입니다. 스피크 알제이에 따르면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은 76만 1천불, 정국은 71만 5천불, 슈가는 64만 6천불, 진은 61만 4천불, 제이홉은 46만 2천불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정상 걸그룹 블랙핑크는 리사가 52만 2천불, 제니가 45만 8천불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마케팅 분석회사 하이프 오디터의 톱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랭킹 최상위권인 호날두를 5억 6천만원, 카일리 제너 6억 3천만원, 셀레나 고메즈가 2억 9천만원, 켄덜 제너가 4억 5천만원, 젠다야가 6억 5천만원 등의 스폰서 포스트 추정 비용의 가치를 지닌다고 봤습니다. 역대 좋아요 톱20도는 전세계 팔로워 랭킹 톱20에 오른 셀럽들로 비교 대상을 넓혀도 뷔의 계정은 최고 금액을 자랑했습니다. 뷔보다 높은 금액을 평가받은 스타는 고인이 된 미국 래퍼 텐타시온이 유일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역대 좋아요 톱20에도 뷔는 아시아 셀럽으로는 유일하게 18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랭킹의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모두 팔로워 수가 1억에서 4억에 달하는 슈퍼 셀럽들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2022년에만 10번 이상의 세계 미남 타이틀을 싹쓸이 했습니다. 뷔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사이트드 티우 만고위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인도 매체 트렌디 캔디의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에서도 톰 크루즈 크리스 에바를 누르고 비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브라질의 연예 사이트드 빔과 주최한 1위 라이프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베스트 토퍼스의 톱10 most handsome man and the world 에서도 1위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판 위키피디아인 바이두 바이크의 스타리스트 탑10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가수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륙의 왕자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2SO 웹스파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이트가 브래드 피트, 노아 밀스, 제인 마을 리크 등의 글로벌 스타들을 제치고 뷔를 2022년 가장 잘생긴 남자로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 인기 검색을 분석하는 구글 트렌드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잘생긴 남자 검색어 관련 토픽 중 뷔의 검색 주제어 브이가 인물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뷔는 전세계적 미남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뷔가 절친 박형식이 출연하는 작품 사운드트랙 이래 종영의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박형식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운드트랙 내일 마지막 회 함께해요. 사운드트랙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후 4시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해 시옵뿐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운드트랙 1 촬영 당시 박형식의 뒷모습과 함께 한소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 게시물에는 방탄소년단 뷔가 왜 사회... 라며 눈물 짓는 이모티콘을 남겨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뷔는 박형식과 절친한 사이로 박서준, 최우식 등과 함께 우가 패밀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